이렇게 마주 앉은 게 꼭 1년 만인가요? 그 사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선생님도요. 이제는 제법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많이 걱정했는데. 요즘도 환자들 돌보느라 많이 바쁘세요? 나의 몬들 똑같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진짜. 진짜. 정체가 뭐야? 바람둥이 제비인가 했더니. 점쟁이 같기도 하고. 점쟁인가 했더니. 이번엔 또 뭐야? 볼 일은 잘 보셨어요? 네. 덕분에. 아 저기 혹시 여기 사는 분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그건 왜. 그냥. 미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개인정보를 말할 수가 없네요. 환자요? 환자요? 최고는 오래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는 환자입니다. 아니 무슨 환자. 아니 무슨 환자 집까지 찾아와서. 저기 저기 선생님. 그 혹시 진료하시는 과목이. 저요? 저는 신경정신과 닥터 백입니다. 그럼. 신경정신과. 하! 어쩐지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니. 하... 어쩌냐. 좋은 아침! 아! 하... 젊은 사람이 처음 안 됐네. 1층 찾아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하이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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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